딱 보니까 그거 아니야? 왕 딱 세워놓고 허수아비 딱 세워놓고 지가 딱 이거 어? 그거 아니야 권력 이거 딱 아니야 이거 약간 냄새난다 오 오 뭐야 얘도 실전에 투입되나? 아 와 극비 그런 실험이 있어? 어 찾았다 찾았다 오 아 아 그냥 둘러대는거야? 우와 사령관님한테 말하는 싸가지 보수 저거 너네 이만 이제 집 가면 이제 다 이제 저기 어 사약이다 사약 아 자 아 아니 今この場で叩き切る! わしが命ずる今この場から去る者の罪を免除する! 巨人の恐怖に駆使した者はここから去るがいい! そしてその巨人の恐ろしさを自分の親や兄弟、愛する者に味合わせたい者もここから去るがいい! それだけは駄目だ…家族だけは… もしウォールローゼが破られればもはや人類は生き延びられん! 我々はこれより奥の壁で死んではならん! どうかここで…ここで死んでくれ! あとこれが人類の救援員が絶対する! これが人類の救援員の援護はどうするのに? これが救援員の救援員の救援員のために! 鬼脱険の巨人を解除するならならない! 巨人の巨人を逃れるか? 壁を強くするか? 壁を強くするのか? もう… それが死んだのことだ… 1. 巨人の救援員に戻るのか? 1. 巨人の救援員に戻るのか? 1. 巨人が絶対するのだ… これは今後に死んだのか? 과연 아르민은 어느정도의 전투력이 나올까 거인은 방벽 가까이로 유인해라 이쪽으로 어 뭐야 미친냐 이것도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아르민은 통설력이 우수해 팀 멤버를 이용한 전투가 느낀 캐릭터입니다 어 잘 만들었다 각자 능력마다 이런게 있네 아르민이 가진 스킬 전수라는 어 팀 멤버의 방침 집중을 명령으로 명령으로 강화한다 명령은 동그라미로 팀 멤버에게 공격지시를 내릴 수 있다 아 이런게 있구나 공격지시 아 우와 오 좋은데 야 이거 인구수 많아지면 개좋겠다 오 나이스나 벽으로 몰아넘는 딱이다 저쪽으로 갈까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명령 그렇지 어우 야 진짜 편한데 아 그러니깐 병사 좀 데려가자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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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사 좀 데려가 병사 좀 이거 많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이야 어차피 지금 다 C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공격해 공격해 어 못한 애들 형이 대신해준다 가운데에 출몰 완전 주워먹는 캐릭이야 진짜 못해 어 내 잘하다가 애들이 못해 잘하다가 잘하다가 애들 못해 잘하다가 애들 못해 아 그래 그래 구조 요청 가자 개머네 어 뭐야 사망이야 어 우리팀 아님 우리팀 아님 우리팀 아님 괜찮아 우리팀만 아니면 돼 자 구조 갑시다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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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주워먹는 캐릭이죠 아 연타가 안되네 애들 오우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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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무성공 나이스 자 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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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료 구하러 가자 동료 구하러 가자 그건 모르겠어요 자 잠깐만 치료 한번 할까 니가 N이냐 어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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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개기모찌 야 이거 진짜 편하다 정말로 그냥 이러고 있다가 딱 누르면 돼 어 완전 완전 편해 자 자 자 자 어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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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봐 다 전원 어땡해 그렇지 어 얘가 제일 꿀잼이네 어택해 어택해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임무천궁 다 구해냈쓰 무적이야 거의 무적 진짜 개좋아 일정시간 또 애니를 후위하라는데 애니야 어딨냐 너 어 애니 후위받았어 애니 후위받았어 어어어 어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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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정 후위받을 성공시키면 함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인을 함정에 빠뜨려 다리를 파괴해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정 이쯤 되면 이제 거의 불쌍해지는 강인데 이거 목다미 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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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버려 뜯어버리는 말 똑바로 안해 웃고 있잖아 더욱더 괴롭게 만들어주란 말이야 더욱더 괴롭게 만들어주면 그렇지 먹어버려 다 음식이라 생각해 자비 따위 베풀지마 우린 사람 아닌 애들한테 자비 따위는 없어 무조건 학살이야 알았어 다 죽여 찢어버려 그렇지 잘했어 다음 새끼 좋았어 성광탄을 사용하면 거인의 시력을 빼앗아 일시적으로 플레이어의 위치를 놓치게 됩니다 소리로 인간을 탐지하는 거인에게 효과가 없다네 소리를 어 뭐야 여자야? 아니구나 소리를 탐지하는 거인에게 음향탄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눈으로 인간을 탐지하는에게는 유효하지 않다 어어 아 잠깐만 템 좀 써 아아 좋구나 뭐야 야야야 샹 그렇지 우와 야이 샹 어 왜이렇게 갑자기 개많아졌지 애들이? 으쌰 어 여기 왜이렇게 많아 애들이? 어 뭐 안락한 데가 없어 다 년다요 야 다 년다요 야 다 년다요 다 년다요 다 년다요 다 년다요 그렇지 포발하고 야 다른 거 누른 필요가 없어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? 으앗 으앗 아 미친 뭐야 아아 야 아 이거 잡히면 어떡하냐 아 한 명 남았는데 에헤 아 무슨 또 여기서부터야 또 오오 아 이제 바로 회복해야겠다 당 나오면 그냥 바로 바로 체력 회복해야겠다 어 얘들아 어 으앗 고거지 으앗 잭 으앗 좀 큰 애 없나? 애나도 죽여! 어 포탄에 죽었다 포탄에 구하러 가자 다시 잠깐만 얘 뭐야 얘 C야? 가자 애니 구하기 전에 얘부터 구하구요 여기다 쓸어버려야되고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쓸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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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려 아 못주겠네 아 잠깐 이러면 안되지 가자 좋았어 행종이 온다 행종이 온다 야 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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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실수로 다리 자르긴 다리 눌렀네 목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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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다 목덜미 뜨다 그렇지 어 진짜 다시해도 재밌다 얘들 크라치 두명 동시 라스트 이거 내가 한다 좋았어 애니 어딨지? 애니는 호위해야되는데 일정시간동안 애니는 호위하래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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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야 음향탄 음향탄 따윈 다 필요없어 쥐들끼리 싸우는건가? 아 아 성광탄 성광탄 사용하라네 저기까지가? 아 아 아 아 이 거리가 되게 짧은가보다 어느정도 써야되나 이정도 써야되나 아 되게 짧구나 오케이 죽였고 자 부탁한다 쟤 죽이라고 얘들아 쟤 죽이라고 풍요부하러 가야되니까 풍요부하러 가야되니까 호호 기모지 브라치 도발 그냥 딱 간단해 애는 이건 구하러 가야겠다 목덜미 목덜미 브라치 됐어 자 우리 지금 너무 사람 없어 야 한명 더 뽑아야되 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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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르코 죽었어 뭐 이렇게 네임드야 네임드 됐다 어 새로운 인모가 나왔어요 갑시다 아 이게 트랩이구나 아 이게 트랩이구나 이걸 밟으면 이제 그거 하나 보다 사샤 사샤 야 잘됐다 사샤 돌아왔어 내가 사샤 내가 사샤 좋아하잖아 내가 한명 한명 못 구하기 잘했어 행종이 수준들 또 인자한 표정 들고 내려왔다 또 인자한 표정 들고 내려왔다 4명까지입니다 얼굴이 다 비슷한거 같애 자 간다 공격 어 잠깐만 죽어 아 미친 죽었어 야 야 개지 안 누워 어 누워 이제누네 얘네 쎄다 가사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행종이 라스트 크로즈 크로즈아 정확히 말하면 전투불능이에 죽진 않았어요 어 잠깐만 얘 왜이렇게 템이 많아 굉장히 단단하구나 아이템 갖고있는게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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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내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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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돼 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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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...에 행종이.. 행종이형 와 이 행종이형 이거 이형 안되겠네 이거 팔 잘랐다 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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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제 모든 템은 다 모았어요 이제 목덜미만 남았어 목덜미만 귀엽다 어 귀여워 귀여워 죽였나? 오케이 이제 오이와의巨인은 다 모아졌다 그 외국의巨인은 다 모아졌다 여기에는 다 모아졌다 헬로는, 지지로 맡길게 헬로는, 지지로 맡길게 와 드디어 이제 어? 여자 플레인가? 와 드디어 이제 남자 플레이면 한 2시간만에 하는거야 진짜로 바로 그냥 변신하네 언제든지 변신해 이제는 뭐야 어? 어? 혹쥬? 미친 어떻게 되는거지? 호오오 눈 먼거야? 아 딱 보니까 참교육 몇번 시켜줄 빌이다 얘 정신차리게 만들거 같은데 아 좋았어 이번에 군마 배급소에 새 군마가 추가되었습니다 연속 대시 좋아서 보스터 2회 연속 사용 가능 오 좋다 자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누릅시다 음 어 근데 생각보다 스토리가 꽤 기네요 어 1탄이 되게 뭐야 지금 제 1막이 언제죠 지금? 대단해요 에피소드 1이 지금 몇시간째야? 거의 4시간째 하고 있어요 하나가 벽위 고정포 아 이건 알고 플레이어 캐릭터가 변경됐습니다 미카사 엘렌은 반드시 해낼거에요 예정대로 착진을 소행 속행하죠 뭐 다른 거인이 다가올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각오는 되어있겠지? 가야지 뭐 이안 디트리히 주둔 병단의 병사 정예반의 지휘역 우수한 전투능력에 더해 냉정한 판단력을 겸비하고 있어 픽시스 사령관의 신뢰 또한 두텁다 얘가 알리는거 아니야? 작전 실패라고? 또 저 또 눈치 없는 또 저것도 뭐 작전 실패일지 할거 아니야 어떻게 되지? 일단은 동료부터 만들어야겠다 C등급이었 어쩔수 없어 제1장 제7화 와 대단하다 아직도 1장이 안 끝났어 야 무조건 친구 만들어지면 친구 만들어지면 친구 만들어야 산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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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형 기행조 계속 출연 헬렌 쪽으로 이동 개시 오케이 요놈 잡았다 기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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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 That's it i 잘 i 감사합니다.